약속을 하자 빅토리아님 빨리 여권 공개해주세요 아니 말 나오자마자 이거 안시켰으면 빅토리아 섭섭할 뻔했다 약속을 지키네 fx 약속은 지킵니다 그러니까요 은근히 공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말이 잠시만요 자 빅토리아님 저희가 이번에 바꿨습니다 네 이미 세 명이 여권 바꿨어요 왜냐면 다 썩을 했어요 제가 일단 보고 왜 왜 왜 얼굴이 다 나? 너무 예쁘다 하나쌤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예쁘다 여신 강림이다 비토리아님 중국어 이름이 성치행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언제나 좋은 거는 짧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빨리 빨리 썩 버리고 더 예쁜 사진 봐봐요 저희 헬로에프스에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댓글도 많으면 남겨주시고요 저희 컴백 전까지 꼭 기대해주세요 에펙스 컴백 두둥 1번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어때요? 다음 일본 스케줄을 위해서 또 검색 들어가는데 에펙스의 다음 스케줄은 일본 꽃보다 난다 라스트 이벤트 일본이 관심 많은 사람 사실 나는 일본에 한 번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도 나도 진짜 강릉이 좋아해 나 크레페 꽂고 뭐 싶어 크레페 스시 나 먹자 스시 언니 스시 좋아하죠? 나 사실 대부 좋아해 근데 일본 아이돌 좋아해요 미무수 미무수 미무수